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꿀매물 찾아드리는 꿀벌팀장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에 왔고요 두개동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전세대 남양이라 이렇게 해가 잘 들어요 바로 뒤쪽엔 초등학교 있으니까 자녀 있으신 분들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집 보러 가실까요? 1년에 1200개의 집 소개 아우스마트, 다마티비 어서오세요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전실 공간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기본 사이즈인데요 신발장 3칸 돼 있고 밑에 띄움 지고 해놨어요 그리고 바닥 타일을 육각 타일로 해서 포인트를 줬어요 일괄소등 버튼은 이쪽에 위치되어 있어요 주문은 3연도 화이트 슬라이딩 도어로 사용해서 가볍고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실내로 들어오시면 오늘의 집은 방들이 떨어져 있는 판상형 구조예요 2번 방, 3번 방, 안방 준비되어 있는데 2번만 가기 전에 이런 공간들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수납장 같은 거 해놓으시면 수납도 하고 인테리어적인 효과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2번 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창가 쪽이 2,500 나오고요 이쪽으로 장 놓으시면 3,000 나오거든요 10자 들어가요 장 놓고 침대 놓으시면 자녀방으로 쓰시기는 딱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2번 방도 보셨고 이번에는 바로 옆에 있는 주방 보여드릴 텐데요 양문형 냉장고 2개 들어가는 사이즈의 냉장고 자리 확보되어 있고요 식탁 겸 조리대를 쓸 수 있는 아일랜드 식탁도 준비해놨고요 참구 인덕션과 후두 빠지면 안 되잖아요 환기창도 준비해놨어요 창부장이 여유있기 때문에 수납은 걱정 없으실 것 같고요 사각 싱크볼도 크게 해놨어요 여기 창 열어놓고 거시장 열어놓으면 완전 맞통풍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방도 보셨고 바로 옆에 있는 3번 방 보러 가실게요 2,500에 2,800 포인트 벽지를 주어서 방이 좀 더 화사해 보이고요 이 방도 자녀방으로 쓰시기 좋고요 창 앞으로 이렇게 총 공간이 있어요 화분 같은 거 키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앞쪽에는 초등학교가 바로 보여요 초등학교 진짜 가까워요 바로 안쪽에는 다용도실 함께 되어 있는데 다용도실이 그냥 슬라이딩 도어가 아니라 진짜 무늬예요 이러면 소음 차단 잘 되잖아요 다용도실로 함께 보여드릴게요 다용도실도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되어 있고요 창도 시원하게 잘라 있어요 안쪽에 층고 확보되어 있으니까 워시타워 충분히 놓으실 수가 있고요 단차도 주워놨어요 이렇게 해서 2번 방도 보셨고 2번은 공용용실 보여드릴게요 공용용실도 굉장히 폭 괜찮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준비되어 있고 나는 물 치는 거 싫다 그러면 파티션 설치하셔도 될 정도의 폭은 나와요 세면대랑 젠다이 시공 큰 수건 거울장도 함께 넣어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욕실도 보셨고 이번엔 거실 공간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4인용 소파 놓아도 넉넉하게 쓰실 수 있고요 천장에는 LG 대용랑 피스 앤 에어컨 설치해 놨어요 보이시죠? 지금 해가 여기까지 막 들어오고 있어요 거실도 보셨고 이번엔 안방 보러 가실게요 3,500에 3,600 안방도 남양이랑 해가 쫙 들어오고요 향이 굉장히 커서 시원해요 천장에 C샘 에어컨 되어 있고요 한샘 불빡이장은 입주 선물로 드립니다 부부욕실도 안쪽에 위치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나와요 전체적으로 그레이톤 타일 사용했고요 수건장이랑 젠다의 시공 그리고 세면대랑 샤워기 함께 연결해 놨어요 1년에 1,200개의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티비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 모든 공간 다 보셨는데요 타인 가족분들이 거주해도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오늘의 집은요 7평수 30평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양가 안내드릴게요 놀라지 마세요 오늘 집은요 2억 초반 실입주 금액은요 천만원이면 가능하세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고 하시면 메물번호 확인하시고 대표번호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남양주 1등 플래너 꿀벌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